그리고 아이들 숙소에 가족이 늘었네요. 슈아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키울 수 있게 됐다. 진짜요? 맞아요. 강아지 동영상 있어요? 한번 볼까요? 귀여워. 어떡해. 어떡해. 대박이었어. 그렇게 생각하는 건. 우와. 너무 컸어. 아니, 너무. 어머머. 아, 이름이 하쿠와 마타잖아요? 네. 하쿠. 마타. 우리 하쿠하고 마타 자랑 좀 해주세요. 자랑? 자랑. 자랑. 우리 마타가 엄청. 벌써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? 마타가 애교 많아요. 근데 하쿠가. 얌전해. 얌전해. 우리 마타가 엄청 어떡해? 제가. 네, 맞아요. 우리. 활바라고 까불해요. 까불해. 난 쟤네들 세 명이 너무 웃긴 거야. 슈아는 우리 하쿠밖에 얘기 안 했어. 근데 어느덧 문장이 완성이죠. 되게 통해. 슈아가 드리우. 우리. 활바네. 활바네. 문장이 다 완성될 때 대화가 좋네. 이게 저게 좀 더 나가면 슈아죠. 강아지가 들어오는 숙소에 에피소드가 좀 생겼다면서요? 제가 쉬는 날에 애들이 다 휴가를 갔어요. 그래서 제가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. 근데 걔네 뭐 오줌하고 똥 떴다가 하루가 다 강아졌어. 그러니까 저희가 여섯 명이서 치우다 보니까. 몰랐는데. 몰랐는데. 솔직히 눈 감아봐요. 다 눈 감아봐요. 다 눈 감아요. 눈. 나는 하쿠와 마타의 똥을 보고 못 본 척 한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다 손 내리세요. 소연이 빼고 다 손 내리세요.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. 잠깐 이따 찍어. 아니, 처음 봤을 때 되게 아직 스탠싱 얼짠지 얼마 안 돼서. 좀 기다렸다가. 따뜻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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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약간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. 좀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. 자, 눈 감아보세요. 나는 하쿠와 마타가 똥을 봤는 걸 직접 봤는데도 모른 척 한 걸 본 적이 있다. 네? 어? 자, 오케이. 욱이 얘기해줘봐요. 어떤 언니. 욱이 얘기해줘봐요. 어떤 언니. 아, 제가 누구 미니언이야. 미니언이야? 미니언이야? 미니언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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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같은 방에서 해가지고 같이 나갔는데. 분명히 제가. 제가 화장실 급해서 갔었어요. 어, 똥이네? 그래서. 어, 미니언이 들었겠죠? 치워겠죠? 라고 생각했는데. 제가 갔다 와서 한 10분 이따가 왔어요. 씻고 와서. 아, 찍고 있는 거예요? 이렇게. 안 치운 거예요. 그래서 가끔 뭐 업번 척해. 업번 척. 난 다 치웠는데. 뭐 잘못한 거 없어요.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슈아가 좀 잘못이 커요. 본인이 슈아가 키우자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슈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워야 되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. 생각 없어요. 생각 없어요. 슈아가 원래 평소에도 잘 안 치워가지고. 아니, 정말 좋아. 예상했어요. 비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. 약간 좀 후레한 스타일이군요. 알아요. 알아요? 사실 좋은데. 아닌가 너무 막 было서. 아이係 Hackney, 알아요. Odyssey 레이프 Bora 퓨어? 갑니다 appeals도 좋음 이전 이 pou演 граждen 보여줍니다. 회원 정 enrichment,